말씀 제목은 만민의 자랑입니다. 5학년 마유선 어린이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사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당회장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치게 하실 이미영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님 나오셨는데요. 할렐루야로 힘차게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직무대행으로 이렇게 사멸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이수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항상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동주일학교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교장님, 교감님, 지도교사님, 부장님, 주일학교 주교사님들, 학부형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어린이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신 아동주일학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어린이 고적대 아동예능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사회 대표기도 또 말씀 봉독 너무나 원고도 보지 않게 달달 외워서 너무나 멋지게 잘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하고 감사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죄악이 심히 관영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오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축복을 받는지 당의자님께서는 수없이 알려주셨고 증거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들을 통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지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로 보고 들으며 진리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의 앞날을 평통하게 하십니다. 가족들이나 이웃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더욱 힘써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만민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일에 처했다 할 때 항상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해나가면 영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영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육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육적인 행함으로 연결되며 육적인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영의 생각이란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와 사랑, 기쁨, 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미움, 서운함, 감정, 불평, 원망 등 이런 비진리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자기 자신을 낙심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별해 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목사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또 10대를 지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일까? 내 마음이 평안의 생각 내 마음이 충만한 생각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했어요. 불편했어요. 아,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라고 내 생각을 점검하며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럴 때 어떤 친구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내 친구는 누구네 집은 부유한데 어머니가 늘 집에 계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바빠서 나한테 별로 관심도 못 가져주시는구나. 친구는 악기나 운동도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이 뭐든지 뒷받침해 주는데 나는 그런 상황도 안 되는구나. 집도 가난하고 환경도 열악하니 속상하다. 이렇게 뭘 의욕도 안 난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나 불행하구나. 이거는 영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한다면 현실적인 상황이 좋게 바뀌거나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올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만 더 불편해지고 힘이 빠져서 잘해보려는 의욕도 없어집니다.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지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비록 지금 환경은 어려워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지만 내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건강하게 하여 노력할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어보았으니 앞으로 성공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축복의 연단을 받고 있는데 어떤 어린이는요. 본인 핸드폰 메인에다가 나는 목자의 당회자님의 양떼입니다. 딱 이렇게 해서 사진하고 당회자님 사진을 딱 해서 멋지게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회자님은 이렇게 구제하셨고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셨고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셨다라고 그렇게 멋지게 간증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의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늘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역경을 극복한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세상 사람보다 감사의 조건도 훨씬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더구나 이 귀한 자들 안에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을 항상 체험하니 참으로 복되구나. 우리 집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귀한 재단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과 진리로 믿음과 소망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 목사님은 당의자님의 첫째 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부자였을까요? 조금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네. 저희 방에는요. 다섯 명이 딱 누우면 맞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방 한 칸에 엄마, 아빠, 셋 딸이 살았어요. 그리고 밥상, 그리고 여러분 집에 옷장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옷장이 없었어요. 이불을 그냥 이렇게 서랍장이 있고 그 위에 이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벽에는요. 그 주에 외워야 될 선구가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선구를 외워. 아까 제가 이렇게 사회도 대표기도도 선구도 열심히 외우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선구를 외워서 선구를 읽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 한 칸에 다섯 식구가 살아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일을 셀 때요. 어떻게 셀냐면요. 월요일이 되면 여섯 밤을 자야지 일요일이네. 수요일이다 그러면 목, 금, 토, 일 내 밤을 자면 일요일이네. 토요일이다. 아버지 한 맘만 자면 일요일이에요. 왜 일요일에 쉬니까? 학교 안 가니까? 아니요. 교회 가는 날이라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만민의 어린이들은 그렇게 주의를 사모하고 교회 오는 것을 행복해하는 여러분이시죠?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것도 율동을 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세상 것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항상 영의 생각을 하며 마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면에 세상 것이 마음에 틈타고 그것을 취하면 금방 영적인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민망하고 불편함이 느껴지지요. 예배 시간에 은혜도 식어지고 불같이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공부할 때도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세상께 틈탈 때 마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스스로 민망하여 하나님을 피한 아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했습니다. 우리 만민의 어린이들은 진리가 아니면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도 말아야 하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있는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도요 이성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유치원 때도 이성교제를 해서요 나는 저 남자친구가 좋아요 저 여자친구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진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고 남학생들도 목걸이, 반지, 팔찌를 하는 등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고운 말을 쓰기보다는 욕이나 나쁜 말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너무나 쉽게 접하기도 합니다. 게임 중에 막 싸우는 게임들도 있죠. 그런 게임을 막 여러 시간 동안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런 어린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이들의 일부에 불과했는데 그 어린이들도 스스로 잘못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많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걸 당당히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육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몇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취하는 육의 것들을 좋아 보이고 남들도 다 하는데 그게 큰 잘못인가? 하며 조금씩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것이 당장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하다가 찬양연습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런 거 하다가 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뺏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 육의 것들을 하나하나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어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더 깊은 악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미혹은 처음부터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보다 어리다 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은 똑같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리니까 어른들은 성결되어야 되고 영으로 온영으로 가야지만 어린이는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성결을 향해 달려가고 영으로 온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자기 분야에서 열매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스스로는 영육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알죠? 이게 영의 마음인지 육의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 것들을 취하도록 미혹하는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여러분이 단호히 차단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원수 마귀의 사단의 역사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그리고 더 진리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게임을 하고 싶어요.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 딱 끊고 담대히 기도를 하고 담대히 숙제를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취하지 않고 마음을 진리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축복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전부터 세상을 취하는 친구들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결단하고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회자님의 직무대행을 하시는 이수진 목사님을 보시죠. 이수진 목사님 어른이시죠. 그런데 이수진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를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했을까요? 1학년이니까 기도가 어른들만큼 못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요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잘해서 어른들이 너 기도 좀 해봐라 그러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방원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요 점점점점 앞으로 가요.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바닥에서 기도하니까요 방석이랑 이렇게 사람이 점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날 때 보면 저쪽에 가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성결되고 싶어요. 더 새삼양에 가기를 원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시고 어떤 친구 전도했는데 함께 교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학교를 다니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취하지 않야리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가리라 마음 먹고 달려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큰 부귀 영화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랑스러운 만민의 어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로 범사에 성실히 행하여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애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자신에 속한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게 열매를 냅니다. 곧 온 집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자녀가 부모님께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핑계로 친구들과 롤러를 다니는 날도 많습니다. 혹여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공부도 소홀히 해서 성적도 떨어집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런 자녀를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1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도리가 먼저이지만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의 도리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동생과 사회 좋게 지내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어린이를 보면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 어머니 저랑 같이 교회 가요 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겠죠. 네. 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린이라면 다른 분야에서도 성실하도록 성령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본분에 충실하고 열매를 낼 때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노님, 권사님들은 열심히 교회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로 상급이 되고 있어요? 동생과 사회 좋게 지낼 때 천사들이 여러분 집에 상급을 쑥쑥쑥 쌓고 있어요. 여러분 집은 어린이니까 집이 어린이집일까요? 여러분의 선물은 장난감 같은 선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요 다 나이가 33살이 돼요. 어른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급은 어른들하고 똑같이 아름다운 멸류관 보석 금은 보아로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봉사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부모님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게 어른들 상급하고 똑같이 쑥쑥쑥 쌓여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하나님 어른들은요 만원도 헌금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열심히 일주일을 모았는데 헌금이 200원이에요. 어느 때는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 헌금이 500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헌금이 어른은 만원이고 10만원인데 나는 500원이니까 상급이 작은가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았느냐에 따라서 어른들 헌금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일날 너 헌금해라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사먹고 싶었던 간식도 내가 참고 이거 헌금해야지 모으고 용돈도 아껴서 모으고 이렇게 들여진 헌금헌금 하나가 그렇게 들여진 예배나 봉사 하나하나가 하늘에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어린이들 중에 지금 상급을 많이 쌓은 친구들도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또 악기도 하고 사회보고 대표기도 이렇게 수선을 맡았던 친구들 집에 상급이 쑥 쑥쑥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함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이나 학업 등에 하루 시간을 잘 분배해 사용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옷이 제일 예쁘고 멋져 보일까 머리는 어떤 스타일을 하고 갈까 오늘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놀까 조금만 기도하다 나중에 나가서 친구들과 음료수 마시면서 대화해야지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올 때 거울을 보고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쁘게 했는지 아니면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께 주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했는지 알죠?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서 이렇게 준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친구 만나니까 내가 예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가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러 가니까 예쁘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주일에 제일 예쁘게 있어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제일 예쁜 옷 하루 전날 깨끗이 정리했다가 주일 아침에 새 옷 새로 산 옷이 아니라 옷을 예쁘게 다려서 입었습니다. 왜요? 교회 가는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니까 여러분의 그런 하나하나가 상급으로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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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애를 주실까?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야겠다.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 공부할 때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뚜렷한 목표 우리 어린이들 중이에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이 학생이 됐고 그 학생이 또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학생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요 외국어를 열심히 해서 당해자님의 해외가식자를 도우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그 어린이 상급이 너무나 크겠죠? 악기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저는 악기를 해서 니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충성이 변함없이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만민의 자랑이 되는 어린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른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해도 안 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니까 나 혼자는 잘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린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어린이 여러분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혹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의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설교 이런 설교는요 세상 친구들이 싫어해요. 왜요?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세상껏 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세상 친구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의자님 좋아하시죠? 오히려 당의자님을 사랑해서 더 가까이 나가시죠? 이런 말씀을 듣고 폐기하고 순종하려고 하시지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도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당의자님께서는 참으로 대견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멸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인데요. 장노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신데 나를 자랑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면 다 33살 어른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향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했던 거 사회보고 대표기도 하고 말씀 봉독하고 열심히 악기하고 연주하고 또 율동했던 이런 향들을 당의자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들 앞에 아버지님 앞에 자랑하실 거예요. 이렇게 만민의 어린이들이 당의자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며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유괴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진리로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열매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사님, 부장님, 교사님 또 부모님들도 오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명심하고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간증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 성격도 변화되어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 만민의 자랑이 되는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자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만민의 어린이들은 영적 장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당의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어린이들로 본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어린이들로 나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 sig 아멘